네, 원팀의 루비입니다. 저희가 연습을 해도 회사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저희의 확실한 실력이 가늠이 안 됐거든요. 근데 이제 믹스나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게 돼서 모든 기획사의 연습생 친구들을 만나고 냉정한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조언도 받다 보니까 저의 부족한 실력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게 된 것 같고요. 그로 인해 좀 더 열심히 데뷔를 준비하고 열심히 연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루빈 군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. 그 안에서의 친구들이 모든 기획사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지를 보고 나니까 저도 저를 약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과연 나는 이 친구들만큼 열심히 했었을까?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가지게끔 해줬던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친구들의 고민과 저희의 고민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공유해 볼 수 있었던 게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